우리 멤버들의 정상 때문에 넋넋 나서 너의 동작을 넋넋 나서 너의 동작을 와, 춤이 잘 춰 나의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마마무 지금 후회하겠죠.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이렇게 비춘 서로를 비추고. 서로 눈치곡도 간절해. 떨어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수노 오빠. 나 실력자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야 뭐야.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I feel good.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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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같이. I feel good. I feel good.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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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가 없어. I feel good. 나에게는 너의 삶 속에. I feel good. 날 서운 짓도 넘치게. 너 단둘에 맞은 아침이. I fee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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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다 같이 돌아갈까요? 둘이 질렷. I feel good. I feel good.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너에겐 패드 바껴 이건 좀 위험해 왜 위험해 너는 가 나를 넘을 것만 같아 너와 같이 그리 I feel good 오랫지 빛깔 그리 I feel good 서로가 만들어낸 서로가 서태해 내 탈포만이 같아 I feel good 나 이렇게 해서 6번도 있을 수 있어 실력자였습니다 나 인생을 왔었어 만약에 실력자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음색과 얼굴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찌는 너무 뿌듯이 자 잠깐만 잠깐만 남자는 음찌 여자는 심유역자 노래까지 잘하면 말이 안 돼 음찌 알지? 가요 가요 노래까지 잘하면 제발 음찌야 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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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야 우리 진짜 우린 조회 아 인생이 아 진짜 알지 그래 그랬는데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했던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랑 나 거친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함께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 더 이상 눈물을 이제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무서워 사랑하는 그댈 보며 난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미성의 수연은 시작됐습니다 궁금합니다 얼굴 공개 안 하고? 어? 노래 바로 나와요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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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라면 노래하는 상사장랑이비용 음칠하면 드디어 콘크리 아티스트입니다 저 모자는 끝까지 안 벗는 거야? 얼굴 보면 아실 만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나만 안 좋아질 생각으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치이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안 하죠 잘 4번입니다 가장 궁금한 두 분을 뽑긴 했어요 왜 가렸지? 분명 나는 꿈을 꾸는 걸 분명 나는 꿈을 꾸는 걸 분명 나는 꿈을 꾸는 걸 이분 목소리야 지금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다시 봐도 이별이더라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정말 내 앞에 있었잖아 늘 여기 있었잖아 네가 날 떠나가면 그냥 가버리면 이런 시기면 나 곤란한다 꿈같은 사람도 다 이별하면 현실이야 이별하면 현실이야 달람 하나 없이 깨워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하면 잘할텐데 내가 바보같아 화가나 참을 수가 없다 그 수많은 이별이라도 그 수많은 이별이라도 당연하게 이별이 온다 정말 가슴을 찢어놔도 네가 날 짓밟아도 난 이딴 사람과 평생 사랑해도 나는 너 아니면 곤란한데 평생 나는 너 아니면 안 되는데 내 안 돼 내 안 돼 눈 떠보니 이별이 더라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이렇게 해서 4번 미스터였으면 실력이었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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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자라면 미국 비디오 TV쇼 출연한 실력자 운치 스윙스가 추천한 비트메이커 운치 스윙스가 추천했다고 스윙스가 추천한 비트메이커? 딱 봤을 때 만약에 실력 자르면 노래를 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올 목소리가 그게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실력자마자 조회수가 1,300만 뷰를 미국 TV쇼에 단독 게스트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플레이 스탱션 CF 모델이었습니다 완전 거짓말 거짓말 제가 알기로는 앨런쇼의 에이 1번입니다 1번 reserv 비트박스 이거 빅트박스야 아 나 본 것 같아 yeah come to fall home to give a dream free at home boom boom raise the volume ain't like a phone to disturb read up for night to get lucky I'm up for night to get read up for night to get lucky I'm up for night read up for night to get lucky I'm up for night to get lucky I'm up for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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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tart by my own boom boom my own boom boom PPPPPPPPPPPPPP wow 내 노래 아니야? pow пом 하긴 하얀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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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휴 휴 휴 음음 음음 She's got blue cherry leaves Poor angel eye 빛빛 빛빛 We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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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ic Cyber D O M R N R C O O 자 이렇게 해서 1번도 이승 씨는 신혁 씨였습니다 월클리네 월클리네 아 나 이거는 이승 씨 비트박스 이게 지금 MR을 틀거나 그러지 않고 목소리만 낸 거죠? 네 제가 비트박스랑 노래 동시에 다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TMI 이게 다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아니 아까 산드 씨가 들어보시고 아니 죽어도 아니라면서요 난 이제 죽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윤대용이라고 합니다 그 AK는요? 빅맨입니다 빅맨은 리스펙트 쌍키 다른 스펙에 다른 스펙 저기 우리 산드 씨는 아까 너무 설렁설렁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세요 집에 가져가셔서 잘 간지 밝게 해줘 TMI 잘 여기다가 사인해줘 사인해줘 왜 오늘 샘으로 뭐 즉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혹시 없나요? 즉석잼 혹시 네 사이먼 도비닉 당연히 가야죠 근데 형 앨런 쇼에 묻어갈 수 있어요 아 빅맨 자 MR이 없이 사이먼 도비닉의 최초의 플랫업입니다 와 도입만 사이먼 도비닉 사이먼 사이먼, D-O-M-R-N-R-C-O-O 사모세스, 1998 당신의 고향은 힙합 프로모션 무대를 잃었던 내 림들은 부지 이수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그 시절의 데모테임 그때보다 순수한 걸 이제 뭐 내놓네 우와 너무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미스터리 시가의 정체는 실력자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을 아니, 이분은 무조건 잘해 예배했는 걸 알아 널 힘들게 했고 눈물로 살게 했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야 잠깐만! I don't hav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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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너를 안 ask 나한테 나를 잘 수 있어 다시 견딜 수 있을까 귀여워 흔들리지 않는 너를 볼 때면 떨리는 내 입술이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서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둘이 너무 귀엽다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신념자라면 고시생 줄 세우는 신림동 커피 요정 엄청 예뻐 눈치라면 컨택트 렌즈 광고 모델 선발대회 우승자입니다 렌즈 광고 모델이 정석인 눈인 것 같아요 저분은 절대 컨택트 렌즈 광고 모델일 수 없습니다 눈을 일취한 번씩 깜빡거리고 있어요 눈이 진짜 예쁘시다 친구를 만나느라 사사사 저분은 실력사예요 맞아요 남성 팬들한테 받은 근데 이렇게까지 저게 노래를 잘해서 받았다고 울 수는 없지 않아요? 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우리의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일 거라 우린 참 어려웠어 앞에 이렇게 만들면 불안한데?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종룡이 형 잘했으면 좋겠다, 제발 종룡이랑 화음을 듣고 싶다 종룡이랑 화음을 듣고 싶다 네, 마지막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다면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다면 너의 그 마무리가 너무 힘들었으면 좋겠다 어머, 그리고 카페에서 이런데 그 컴보를 많이 받나? 너무 잘 이별뿐일 거라 우리는 괜찮다면서 우리는 괜찮다면서 목소리 진짜 이쁘다 잘 됐어 우린 힘들었잖아 서로 다름을 견뎌내기엔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해서 다시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그 기억은 아직도 힘들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아 참 그 사람 한없이 날 이해해줘 넌 날 몰라도 정말 몰라줬어 내 아픔에 단 십분의 일만이라도 아프다 날 잊어줘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그냥 잘 지내 물어봐줘 잘 지내라고 답할 걸 모두 다 난 딸 아흘밖에 너를 사랑했어 뒤끝 없는 너의 예전 여자친구일 뿐 길었던 나 결국 안 될 사랑 와 와 와 와 와 좋대 와 춤추어 춤추어 좀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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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가야 돼 가야 돼 강이찬는 아는데 케이팝을 듣는 거야 진짜 진짜 약간 멍 약간 멍 멍한데 실력자라면 뉴 저지 추석 대잔치 한인 노래자랑 1등 음치라면 러시아에서 온 아쿠아리움 인어공주 음치 러시아 분 같은데요 전 실력자예요 여기 쪽보다는 저쪽 분들을 더 닮은 아 그래요? 네 한곡 추석 발음이 너무 좋아요 실력자다 음치 같아 해찬식이 어? 갑자기? 유재원 신나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한 실력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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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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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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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내 눈을 잡았는데 뭔가 위지를 하려고 해 너의 호의는 필요 없어 인내심이 맞지 않아 내겐 유호그로밖에 안 보여 오지마 내게 오지마 손 넘지마, please 주지마, 싫은 주지마 한시 하면 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넌 내게 술을 권하지마 오, babe, 호화할 걸 알아 넌 내게 용기를 주지마 오, babe, 오늘뿐인 걸 알고 있어 내게 진심을 바라는 거 술을 절대 주지마 헛소릴 하고 악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홈해서 널 내 옆에만 들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애 아니, 술 마신 남자다 똑같애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게 기분 좋게 우리 물장으로 짜낸 저희 AMG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 온몸에 식은땀이 나지만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방송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답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하트 아까 얘기했고 아, 저렴해 하트 혹고시 제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다 네, 난이도를 좀 올려주세요 다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시, 꼭 나오고 싶어요 네, 귓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장 비워내기 싫어 수분이 이슈아 워우? 워우? I don't care who you ar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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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서 했으면 실력자였습니다 살다가 살다가 김진우 아까 아 진짜 이 노래를 부르네 이야 그거 아주 멋있어 진짜 감정 몰입해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감정이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잠 없는 감옥 같아서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 색조차 알 수 없던 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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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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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칠 때 sankiss이 울다가 흘러니까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태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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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면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살다가 와 진짜 대박이다 김세님도 아니신 게 행복적이다 이거 준서빙 형이 그냥 죽어 진짜 자기들한테 박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어색해요 긴장했네요 아재 같은데 아재? 아니야 저 물은 바운스가 리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멋있어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저 여유를 되게 여유가 있어요 웃어요 이러나 최준석 씨의 나이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11학번은 아니실 것 같은데 크긴 수혜가 없고 그냥 한국보가 준섭이 오빠는 좋아할 때 좋아할 때 대형배우 같은 느낌이에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여러분은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노래만 잘하면 진짜 둘이 하면 진짜 그리는데 최군이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준섭이 형! 준섭이 형! 제발 준섭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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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섭 제발! 준섭이 형! 아아! 진섭이 이 푸르던 하늘에 비치게 빛이 나 변한 난 골목일도 모메의 그림 같아 그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셔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셔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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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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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이 배인 낯선 향기에 뭔가에 어울린 듯해 내 쪽에 틀리나봐 바로 틀려니까 날씨나봐 앞이가 이랬던 뭔가에 어울린 듯해 왜 그러니? 질리나봐 화를 틀으니까 넋이 나가 진짜 모르는거야? 무슨 혼자야? 나만 몰랐었던 something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oh 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is something stop it now 사랑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 후회하지마 속이고 열을 떠올리는 떤여기까지 꺼지마 떤여기까지 꺼지마 속이고 열을 떠올리는 떤여기까지 떤여기까지 꺼지마 we bet my love 너만 몰랐으면 느껴져 멋진 something 너란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is something hate something oh 내가 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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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졌니 우린 여기까지니 우린 여기까지니 우린 여기까지니